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의학 거지는 정답 박정우입니다. 2025학년도 고의를 위한 내신 대비 화학의 원 개념의 정답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한창일 텐데 오늘 12월 9일이니까 한창 기말고사 기간이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고의가 되는구나. 2학년 돼서 과탐 뭐 해야 되지? 물론 정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통계자를 보면 내신에서 과탐 중에서 화학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의돼서 화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찍어 놓는 거고요. 자 일단 뭐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선생님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메가스터디 온지는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사 자 D사에서 12년간, 12년 동안 화학 영역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믿고 따라와도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친구들, 선배들, 또 학교 선생님 여쭤보면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개념은 정국, 개념은 정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만큼 이 개념의 정답 강의는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고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의 개념을 책임져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을 이제 내신 대비로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통합과학에서 공부했던 화학은 조금 거탈기식 진정한 화학을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을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할게요. 자 화학,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 화학의 시작과 끝은 뭘까요? 화학의 시작과 끝은 개념입니다. 깜빡깜빡거리죠. 깜빡깜빡거리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손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화학의 시작과 끝은 개념이에요. 그만큼 개념이 중요한 거야. 자 문화생지 4개의 과탐 과목 중에 생물하고 지약은 아무래도 암기가 좀 많죠.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을 암기해서 푸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문제 풀 때 활용하게 된단 말이야. 암기를 통해서 많이. 근데 화학이라는 과목은 정말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통해서 쫙 그 관련 문제들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화학만큼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개념이 잘 안 잡히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냥 개념을 대충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잘 안 풀리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풀다가 짜증나고 아 어려워 어려워 포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개념이 잘 돼 있으면 그때부터 아 이 문제 이런 원리를 푸는 거지 그리고 그걸 풀고 맞았을 때 희열이 있어. 화학 공부가 점점 재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의 시작과 끝. 선생님이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학 내신을 위해서 우리가 화학을 처음 공부하는 지금 시점 아 개념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개념 선생님은 개념을 쭉 잡아볼 텐데 이 내신 화학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우리 학교에서 출제하는 내신의 특징은 일단 수능보다 지엽적이에요. 선생님이 고위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내신 대비 개념의 정답을 찍는 거예요. 작년에는 고위 고삼 그냥 개념의 정답 하나의 강좌였어요. 그래서 고위도 듣고 고삼도 듣고 그렇게 해놨었는데 수강평을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 어떤 학생이 제목에 제목에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반 전체가 훈구파. 반 전체가 화학을 선택하고 있는 애들이 다 훈구파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이 내신 때문에 우리 훈구파가 되는 학생들이 많구나. 고위 학생들이 정말 이 강의를 많이 듣는구나. 그래서 내가 고위 학생들을 위해서 더 해줘야 되겠다. 물론 더 힘들겠죠. 고위 고삼 하나로 찍어놓다가 고위용 고삼용 따로 찍으면 이게 개념 강좌가 한두 강좌가 1, 2강이 아니잖아. 2, 30강짜리도 아니란 말이야. 개념만 60강이에요. 개념만 60강이고 문제풀이까지 하면 거의 선생님이 고위 학생들을 위해서 100강 정도를 찍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그만큼 선생님이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걸 분리했는지 다시 얘기하자면 수능보다 훨씬 지역적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화원 전체에서 수능은 화원 전체에서 몇 문제네요. 20문제밖에 안 내잖아. 그러니까 지역적인 걸 낼 여력이 없는 거야. 근데 내신은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그래서 화원이 전체 4단원으로 돼 있는데 보통 1, 2, 3, 4 요 순서대로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이다. 그러면 1단원을 보고 있을 텐데 1단원에서 훨씬 많은 문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변별력도 가져야 되고 지역적인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수능보다 훨씬 자세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위 학생들을 위해서 더 자세한 개념이 필요하겠구나. 그 필요를 느껴서 선생님이 이 강좌를 다시 찍는 거고요. 고위 학생들에서 다시 따로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신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시중에 나오는 내신 문제들을 막 봤어요. 검색해서 봤더니 고위 모의평가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위가 돼서 모의평가를 볼 거예요. 환경평가 보는데 그 시험보다도 내신은 더 어렵게 나와요. 내신은 더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고3 기출을 갖다 씁니다. 수능문제가 딱 나오잖아. 얼마 전에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잖아요. 그 수능문제 내년에 우리 내신에 나옵니다. 수능문제뿐만 아니라 고3 학생들이 받던 모의고사 1년에 7개의 모의고사를 보거든. 그 고3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제 약간의 변형을 하시겠죠. 숫자 같은 걸 약간씩 바꿨는데 그냥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해서 고3 문제들이 고2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문제 푸는 건 나중이고 일단은 개념이 잘 잡혀야 된다.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 개념을 반드시 진짜 우리 마음 굳게 먹어야 돼. 독하게 먹어야 돼. 겨울방학 동안에 12월 중순 혹은 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3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는 반드시 나 개념 다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야 돼요. 개념 많아요. 강좌수 많은데 개념만 60강 정도 돼. 이거 다 들어야 돼요. 진짜 들어야 돼. 3월 들어가고 학기가 시작되잖아. 시간이 없어요. 1학기 때 격과 봐서 알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학기가 시작되면 정말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3월 들어가기 전에 개념 1의 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이야. 완강 필수. 완강 필수. 그리고 개념을 들으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병영을 해야겠죠. 겨울방학 때 그냥 승부를 걸어야 돼. 겨울방학 때 다 끝내놨다. 개념과 문제까지를 한 번은 돌려야 돼요. 최소한. 그래 놓고 이제 중간기말,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들어갔을 때 그 해당 부분을 복습하는 차원으로 가야 돼. 겨울방학 때 다 안 해놓고 그냥 1단원 하다가 음, 학기 들어가서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 공부하는 게 되잖아. 그 내신기간이 됐을 때. 근데 겨울방학 때 다 한 번 끝내놓고 개념과 문제를 다 끝내놓고 그 내신기간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만 복습하는 사람. 두 번, 세 번째 보는 사람하고 당연히 점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진짜 이 겨울방학 아, 독하게 마음 먹어야 돼요. 독하게 마음 먹고 개념, 문제, 문풀까지 한 번은 돌린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열심히 찍을 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신 직전에 우리가 개념, 문제 다 해놓고 내신 직전에 고분 복습. 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신 직전에는 이것도 복습을 하셨으면 공부한 것도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중에 들어가면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 프린트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EBS 꼭 보셔야 돼요. EBS, 고3 EBS 수능특강 수능특강, 수능완성 내신에서 많이 활용들 하시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그걸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아시죠? 그 저작권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나중에 하시되 근데 그거를 하려면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개념하고 문풀이 한 번은 끝나셔야 된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 문풀 1회도 계속 반복하는 거 가스라이킹 하는 거 그 정도 하고 들어가야 돼. 진짜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이제 겨울방학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기 위해 선생님이 이제 교수의 구성을 만들어놨어요. 겨울방학 때 개념, 문제 한 번 다 끝내기.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교제를 받았을 때 되게 풍속할 거예요. 교제가. 개념 교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교제가 있을 거예요. 조그만 스프링 노트. 자, 그리고 내신 430제에 관한 책이 두 권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문제 풀이 교제고요. 자, 요게 이제 개념 교제인데 하나하나 책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개념 교제는 이제 주 교제입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그 교제예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내용 정리가 돼 있고 자, 단원별로 문제 풀이도 있는데 이 개념 부분에 가면 요런 정답 박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정답 박스 지금 예시를 드렸는데 내용이 있고 안 써 있어요. 뭔가 우리가 채우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손으로 반드시 개념을 따라오면서 반드시 자기 손으로 채웁니다. 선생님, 어떤 개념 교제가 제일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개념서 뭘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화학책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그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들어있는 정답 박스가 자, 선생님 숙제로 안 드려요. 다음 시간까지 이거 채우세요. 이렇게 강의 안 합니다.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개념 수업을 쭉 정리해주고 자, 이러이러해서 이건 이렇게 되겠지? 우리 같이 한번 채워보자. 시간 다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정답 박스를 같이 채울 거예요. 같이, 함께. 그렇게 이제 1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다 끝나잖아? 그러면 이 책에 들어있는 모든 정답 박스가 완성이 돼 있겠죠? 그럼 그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화학책이에요. 나만의 화학책. 그걸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기간 되면 다시 복습하는 거지. 그래서 꼭 부탁하는데 정답 박스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채웁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알겠죠? 자, 그거 꼭 당박 꼭 부탁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 스프링 노트로 돼 있는 게 있을 건데 이 서브노트 이제 쭉 펼쳐보면 이제 안에 과연 사람의 글씨인가?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잘 쓴 글씨로 돼 있는데 사람의 글씨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조기 중에 진짜 글씨를 잘 쓰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교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다 썼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개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거 정답 박스인데 그러니까 정답 박스 내용이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개념 수업을 들으면서는 개념에서 자기 손으로 정답 박스 채운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서브노트는 답이 써있잖아. 그래서 하나 물어보자. 그럼 개념 들을 때 옆에 정답 박스 이렇게 정답이 다 써있는 이 서브노트 서브노트 정답 박스 정답이 다 들어있는 서브노트 옆에 같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공부 안 되겠죠.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서브노트 옆에 펼쳐놓지 마세요. 서브노트는 이게 잡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구가구 하면서 복습할 때 쓰세요. 학교 오구가구 하면서 학원 오구가구 하면서 거기에서 복습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으니까 복습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절대 서브노트는 같이 놓고 공부하지 않는다. 복습할 때 활용하시고 자 그리고 내신 430제 자 요거 이제 올해 또 특별히 만들었는데 내신 430제 일단 430 문제가 들어있겠죠. 자 1, 2, 3, 4 단원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물론 당연히 기본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신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학교 선생님들이 고3 기출문제 갖다 쓰신다고 숫자만 바꿔서 그래서 고2 모의고사 문제와 그 다음에 고3 기출문제들 자 올해 수능까지 이번 치러진 수능까지 해서 자 넣어놨어요. 각 단원별로 정리해서 넣어놨고 그리고 나서 기출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학생들은 꼭 변형 문제를 하고 싶어해. 이 기출이 변형되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래서 여기에는 각 단원별로 각 소단원별로 마지막 부분에 이거 풀면 나도 1등급 이렇게 제목을 좀 귀엽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변형 문제들을 소단원별로 다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그 1등급 도전 문제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전을 해서 이제 1등급 도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문제 구성을 해놨으니까 자 이거는 1단원 끝나면 1단원 문제를 푸세요. 2단원 끝나고 2단원 푸세요. 그러니까 1, 2, 3단원 다 끝나고 나서 풀면 까먹잖아. 그래서 제일 머리가 따끈따끈할 때 내가 1단원 다 공부하고 나면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1단원도 좀 분량이 크기 때문에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소단원 끝나면 그 소단원에 해당하는 내신 430제를 푸세요. 본 책에도 단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문제 푸시고 그리고 나서 내신 430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내신과 문제 내신과 문제를 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아 내가 익힌 개념이 이렇게 문제에 적용되는구나 그 연결고리를 처음에는 학생들 스스로 찾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를 보세요. 풀이를 보면 아 저러저러해서 저런 이유로 이 표현이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익혀나가는 거야. 처음부터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없어. 그걸 보는 거지 아 좀 더 문제를 잘 푸는 사람 많이 풀어본 사람 많이 풀어본 사람의 풀이를 보는 거야. 그래서 배워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자기의 풀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 아 이러이러해서 푸는 거구나. 그럼 점점 시간이 줄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개념과 문제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교재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내신 430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설집이 따로 들어간 거예요. 많이 물어봤어.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어. 이게 이런 문제풀이 교재에서 해설집이 같이 들어간 거 교재 끝에 같이 있는 게 좋냐 아니면 이렇게 따로 해설집을 만들어주는 게 좋냐 물어봤더니 10명이면 10명 다 따로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해설집 분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같이 옆에다 놓고 이제 풀이를 비교하면서 채점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1등급 도전 문제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1등급 도전 문제들은 좀 풀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줄글로 써놓으면 일단 많이들 포기하더라고. 그래서 좀 손글씨 해설을 많이 활용해서 1등급 도전 문제들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그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를 위해서 개념 교재 그리고 430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신은 그랬잖아요. 지역적인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 암기 사항이 좀 반복이 돼야 돼요. 기본적인 필수 암기 사항들이 좀 있거든. 자 그래서 이미 비타민 교재로 훈구단을 넣어놨어요. 훈구단. 구구단 말고 훈구단이다. 구구단 말고 훈구단. 자 훈구단은 뭐냐면 우리 화원 전 범위에서 필수 암기 사항들이 있어요. 필수 암기 사항들. 그러니까 화학을 우리가 이제 2학년 되면서 거의 공통과학에서 봤던 거 통학과학에서 배웠던 거 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에 대한 사항이 조금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반복을 해줘야 돼. 생소한 암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걸 다 정리를 해놨고요. OX 형태로도 넣어놨고 단답형으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개념이 약간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어. 한 번 배웠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면 OX 형태나 단답형 형태로 자기가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신 대비가 될 거야. 그래서 기본 문제풀이 속도를 이런 것들이 향상시켜 줄 거고 그다음에 내신에서 서술형 대비까지 같이 되는 거죠. 단답형 서술형 있지. 그래서 선배들 여러분들의 선배들 작년에 고의였던 재작년에 고의였던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 훈구단은 정말 극찬을 많이 했어요. 와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교제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꼭 개념 교제를 학습하시면서 병행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훈구단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 해본 사람은 알아. 아 그래서 알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강좌 구성 이런 교제 구성으로 돼 있는 고의를 위한 내신 강좌는요. 일단 길어요. 분량이 많아요. 지금 그랬잖아. 수능에 안 나오는 내신에만 나오는 개념까지 선생님이 다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개념만 60강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겨울에 끝내야 된다. 근데 이걸 끝냈을 때 진짜 뿌듯할 거야. 3월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걸 다 끝내잖아. 뭔가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 개념 강의 60강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430제 선생님이 전문학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 공부하고 1단원 풀고 2단원 공부하고 2단원 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을 하시고 내신에만 나오는 지역적인 부분까지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뤄 드릴 거예요. 대신 화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쉽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항상 선생님이 강의할 때 모토야. 내가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나? 그렇게 계속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게 더 이해가 잘 될까? 그런 거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강의를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만족스러웠던 거고 그래서 쉽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강의해 드릴 거고요. 1단원 개념 듣고 단어 문제 푼 다음에 내신 430제 오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1단원 끝나고 1단원 2단원 개념 끝나면 2단원 430제 그 순서대로 학습을 하시고 내신 430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한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그냥 이건 간단하지만 넘어갈까? 근데 그게 간단하지 않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430제 많지만 전문항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2월 말까지 끝내는 거예요. 2월 말까지 끝내는 거야. 그래서 2월 말까지 굉장히 많은 강좌지만 선생님이 430제 전문항 풀이까지 해서 2월 말까지는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달리는 거예요. 같이 이 겨울방학을 정말 알차게 그래서 끝났을 때 아 자 내신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 나중에 수능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까지 들게끔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